눈스팅 님도 감사합니다 스터컬럼효과 님도 펜가이 감사하고요 제발! 제발 발효업해! 아틋트! 제발! 들어있어라 제발! 어둠이 날 지금 어떻게 한다고? 아 진짜 형 7일째 사다리 바로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채팅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녀석이 공격한 줄 알았어 저 채팅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널 보고 있다 시청자들 아니야 이거? 쉬 컨트롤 댄 무서워 뭐야 악몽 악몽 이게 진짜 악몽 기면증 기면증 조심해 닉킹매기 오지마 제발 오른쪽에 애 우는 소리 나거든 여자애 일로가 아침 오지마 를 아트펙트네 너 형 깰거라고 그녀가 널 잡게 놔두지 마라 어! 출.. 출구를 밟는데 해골 말고 저기 가운데 있는 애 살아있는 애 같은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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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는데? 움직이는데? 일단 문 열어놓자 나중에 한번에 또 올 때 그냥 가게 나 어차피 지금 다른데 갔다올거니까 저녀석이 나가면 더 감사하구요 어두워 해골 너무 어두워 해골 둘 상자있나? 상자는 없는데 오지마 오지마 어.. 헝.. 시켜..시켜..시켜..시켜..시켜.. 어딨어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여기 이런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티팩트 디젤 오케이 아 하아 하하 아 가야 되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아 손 없지 템 없지 아트팩트 좀 내놔봐 아트팩트 이렇게 없냐 멀리 있나봐 천천히 가봅시다 뭔 소리야 바람소리지 랑초 하나 안나와 꼬마 여자의 목소리 노래 나오는데 차라리 차라리 죽었으면 저런 애한테 죽었으면 좋겠다 연방 어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내 뒤통수 데리고 왔는데 지금 누구야? 어디야? 이상한 귀신 추가됐나봐 뭐가 있어 하여튼 가만있어 해골 가만있어 해골 가만있어 욕심 어디든거야 하트펠토 어딨냐고 아트펠토 아니 아트펠토가 안나와 땅초라도 주세요 아 진짜 주네 아니 아트펠토 아트펠토가 필요해 뭐 금괜 됐어 하트펠토 하트펠토 파리가 파리가 말릴게 으허허허 이쪽 방 하나 가보고 나올 때쯤 됐는데 조심해 니킥 조심해 이쪽이 완전 큰 방 있거든요 저기 있겠다 연락 금방 일부러 세 번 했습니다 안 나오지 않을까 뭔 소리야 아니 방은 연락 큰데 아무것도 없네 일단 이쪽에나 없어 이쪽에나 없어 이쪽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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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팩트여 제발 전설의 아티팩트여 다 뒤져야 거의 다 뒤졌다 정말 더럽네 여기서 상자 두개 제발 외부 유 숄드 나 헤브 컴히어 뭔 소리 숄드 어깨? 그래 아까 전판에서 난로 먹어서 그런가 보다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왜 그러는거야 가르게 내가 왜 왔을까 이거 왜 왔냐 이 주인공 이거 어? 주인공도 온 이유를 모르는 것 같은데 어디.. 여기 어디.. 여기서 나오겠다 왔다 늦게 왔다 안 나와? 이걸? 이것도 없다고 헉! 그럼 설마 왔던 것 중에서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 아 여기서 그냥 위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건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을 그냥 한 방구 다 돌았네 그냥 방 두 개 남았는데 이거 위로 갈 걸 종성벌니까 더 짜증나네 이 게임이 여러분들 우리 어디였죠 출구? 출구 어디였지? 출구가 저기지? 저기 안 들어간대 저 맨 밑에 맞죠? 저기 우리가 안 들어간대 저기 방 하나 어 7시쯤에 어 7시쯤에 6시 반쯤 어 7시쯤에 하지마 제발 제발요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보내줘라 양심이 있다면 거짓말 Insert 그명 맞어 저기 안갔었어 저 여자 소리 나가지고 안갔거든 일로 갔거든요 어흫흫흫 ㅋㅋㅋㅋㅋㅋ 왔다 여기다 아, 근데 저기에 이상한 애 으아악! 제발~~ 제발!!!! 깨개져 제발 아, 제발 깔좌어. 제발 깔아졌어. 자 승산! 승!!! 다아아아아악!!! 아까 그놈이 여기 아까 그놈이구나 오케이 시즈와침뿐요 령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일째 5,6,7 뺄 수 있을까 여기서 죽으면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세이브도 안되고 이거 뭐야 이 게임 왕칭 아니야? 웨이틴이야? 다음에 하자고 안된다니까 세이브가 없다니까 다음에 못한다니까 가볼게요 제발 옆에 있기를 제발 아트팩트 되발려 바로 옆에 있기를 제발 바로 옆에 있어라 제발 뻐럭구 더러운 게임 강제 켜당시키고 있어 이거 이거 언제하나도 강제 켜당해야된 더러운 게임이네 맵은 그렇게 안넓어지는구만 이거 죽지 않는 이상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진짜에요? 꺼도 돼요? 아휴 아냐아냐 일단 5일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2일 정도 했을 때 테스트해보고 그건 너무 위험해 믿을 수 없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속았던가 뭐야 저 녀석이씨 영태야 또송냐님께서 중계방에서 뵙서 한게 감사합니다 저분은 맨날 중계방 있더라 하하 하하 카와이 카와이카리님 아 카와 아카리님이군요 꼭 감사합니다 카와임 좀 알았어 기정 어이 word . 았 암 아 탬을 잘 못 먹어둬도 저렇게 오는구나 아 아아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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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어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됐어 됐어 어딨도 멀리 떨어지면 못 찾아오는 것 같애 침착하게 막 타는 길 있잖아 이리 와야지 이거 못 쫓아게 불을 꺼야 되는 건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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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악몽 주인공 주인공만의 악몽이야 아씨 큰일났다 악몽인지 아닌지 헷갈려 이걸 노리는건가 간종들 진짜 쇼를 한다 쇼를 해 아 왜 개구리 많아 이거 여기 템 있나? 여깄다! 찾았다 하트팩트! 아! 이제 출구만 참지는데 아 좋아요 좋아 출구만 찾으면 돼 이제 템 안 드리셔도 돼 아 저기서 뭐 먹다가 나왔지 그는 VS 사람들을dz을 줄 수있어 제발 제발 하나님 하나님 막다른 물목입니다 망했어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우 마쩡이다 짜앗 하다다잇 오른쪽 체력 체력 고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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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점점점 많아지는거 같은데 뭐가 NO 어디냐 출근은 원래 원래 간절한 소리 작아져가지고 이 미친 로우킹 녀석이 이거 로우킹 매겨야되지 안되겠어 이 깜짝이야 안심했는데 10 123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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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고갈 없는데 양초라도 먹어야되 아 또 한 바꾸 돌았나보다 쭉 가겠다 제발 제발 나오지마라 해골 쳐다봐서 나 못오게 해야되 정하기 안에 있을거 같단 말이에요 출구가 하지만 난 일로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게 맞는거 같다 직진 아 아닌가봐 오케이 안전하죠 파밍할 필요도 없어 깬다 아 너무 많이왔어 깰꼬 이제 2일 남았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께요 여러분들 7일째 7일째 사다리앞에서 죽는다고 아 설마 방 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빡종이에요 7일째 아 깼다 사다리 딱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쳐가지고 죽으면 빡종이야 그냥 도저히 부들부들해서 되겠어 그거 그냥 방 터져버리면 그 순간에 그냥 7일째 끝나 7일째 킥 무빙 제발요 바로 옆에 제발 제발 여기 여기 아티팩트 아이 아깝구만 맵은 똑같이 생겼네 그쵸? 맵은 똑같이 생겼네 봐봐 계속 맵은 똑같애 맵개 없는거 같애 맵개 있는건가 아니면은 똑같은건가 맵은 똑같고 템 위치가 랜덤인거 같은데 아 그냥 똑같은 맵 같은데 아닌가 귀신인데 위치한다고 알았어 오지마 오빠가 도망가줄게 너 우담아 너 우담아라 괜찮아 없는거야 강포야 공포 공포게임이라고 알겠어? Golden 벽이 색깔의 이게 기죠 마음에 들지 않는건 문 문 좀 열게요 잘 봐야 돼 내가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 그 길이 맞는 건지 어 귀여워 아잇짜 하지 말래지 형이 어? 밀어 밀어 건방주 녀석이 이거 하지 말라 아이 좀 부러뜨려봐 얘 좀 뭐하니 주인공은 맨날 얘가 놀래키는데 왜 봐주는거야 동총하게 부러뜨리란 말이야 로고킹 매기라고 진짜 여긴 뭔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있냐 들켰어? 웨이크업 노오 노오 노웨이크업 노노노 일어나지마 아 야 그림 때문이구나 오큐 아리펙트 노오 노우 어딜가? 어딜가? 노우 이쪽이야 이쪽 이쪽 오른쪽 아티팩 아티팩 요스 맨 다이 다이는 개뿌리다이야 먹으니까 어? 무섭나보지 깰까봐 이제 출구만 찾으면 된다 밝아라 아 안밝네 밝으면 출구 엽스 엽 엽 엽 엽 엽 염 염 염 염 염 염 염 마지막 날 남았다 될 거 같애 될 거 같애 좋다 좋아 좋습니다 도안 아 내가 어떻게 진짜 잘 해야돼 지금 보니까 별거 없어 귀신 무섭긴 하지만 아티팩트 먹으면서 무리한 플레이 안해주면서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 주시고 일직선으로 7일차인데 마지막 이내가 뭐가 추가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빨리 눈치채는 게 이번 목표다 노 원 에버 리브스 디스플레이스 원 하나 가지고 탈출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양초 안 먹었다고 먹었네 아무도 이곳에 빠져나간 적 없다고 아무도 탈출한 적이 없다고? 아 그래? 아 깜짝이야 그만 듣고 저 갑자기 나오니까 놀래 뭐 있다 뭐 있어 방금 뒤에 깜짝해 진짜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1일부터라고 안 해 안 할거야 그러면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깨고 싶으면 똑바로 차려 누구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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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어디 자 침착하게 아티팩트부터 찾아야 돼요 상자를 까셔야 된다고요 상자가 많은 곳으로 상자 좀요 상자가 하나도 없냐 방해 노 조심해 나 자석들이 이거 어두우워 아니 상자 어디갔어 나 쟤 상자 못봤습니까 여러분들 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으 으 으 으 으 치사하게 상대가 하나도 없네 으 으 으 으 으 하 하 하 하 하 하 always 뭐? 항상 뭐 어떻게 했다고? 난 깨고 말 것이야 언제나 그랬듯이 날 막을 수 없다 침착하게 일단 상자를 다 뒤져 체력 아껴 쓸데없이 뛰지 말라고 오른쪽 뭐야 이거 아무것도 이상한거 조심하 필요없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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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으흐흫 안될 있네 혹시 몰라 세이브가 안되었을수도 있어 제발 하..glass바로 꺼버릴걸 씨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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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녀옹 재밌었습니다 던전 나이트 메요라는 게임이었구요 아잇뭐 재밌는게 아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검색해서 받으시구요 인디 사이트에서 휴우 아니 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야 아 왜 이렇게 빨려야 저게? 그면 따돌렸는데 아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해 얘가